진짜 방코너로 받는 것 같아 그니까 되게 으슥하다 긴 침대에 아무거나 쓰면 된다 했지? 엄청 넓네 와 몇 개야 침대가 여기 어때 여기 여기? 좋은데? 좋지? 근데 앞에 분이 고고리가 심하다 여기로 정했습니다 체코에도 우리의 누울 자리가 생겼구나 벙커 같은 게 진짜 뭔가 저희는 씻고 나왔어요 좀 쉬다가 배가 고파서 뭐 좀 해 먹으려고 장보러 나왔습니다 이거 타야 되는데? 탈 수 있나? 잠시만요 떠났다 안녕 잘 가 브라 너무 좋아요 여기 유럽이에요 유럽 이집트랑 완전 달라졌다고 지금 프라하에 있는 대형마트?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마트 가서 장보려고요 트램표 이게 교통 티켓인데 30분권이 있어요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 파티를 할 거예요 진짜 삼겹살 안 먹은 지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까 왜 그거랑 좀 다르냐? 딴 거 타자 이거 타자 똑같이 뭐 새 차가고 똥 차왔네 너무 좋아 유럽 여행을 시작하면서 숙소를 알아봤는데 숙소가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뭐 10만원에서 더 비싼 건 한 40만원 50만원 이러더라고요 유럽에서 재산을 더 탕진하시도 않잖아요 네 저희는 다음 여행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아끼려고 예산을 500만원으로 잡고 외식도 못하고 장보러 가고 있는 거 제 생각엔 외식을 안 해야 될 거 같아요 체코에 뭐 족발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참아야죠 우리가 만들어 먹으면 되지 고기 구워 먹으면 되잖아 우리가 유럽 진짜 날씨 좋을 때 온 거야 야 뭐 그냥 찍어도 그림이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랬는데 아니야 수야한테 안 어울려 그게 더 여보 관광객 티내지 마 수야가 지금 티내면 있잖아 유럽 처음은 좀 하지 말라 여긴 유럽이야 여기 유럽이라고 어 여긴데? 테스코? 테스코 오빠 여기 유럽이야 어때? 짱 좋아 오빠는 원래 기대 안 된다고 했잖아 아시다시피 유럽 중에서 동유럽 물가가 제일 싼데 그 중에서 또 체코 물가가 싸고 또 체코 마트 물가가 제일 싸네요 근데 왜 다 비어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그런가 우와 맛있어 보이는 거 엄청 많아 진짜 미쳤다 진짜 어? 여깄다 수야 여깄다 수야 이리 와봐 어 찾았다 삼겹살 하하 하하 이거 좀 얇은 거 같다 좀 두꺼운 거 없냐 여보 이거 구워가지고 한 세 개씩 먹으면 되지 않겠어? 이거 두 개 사자 세 개 살까? 얼마지? 64.9원 킬로에? 삼천원 천오백원인데? 이거 이만큼이? 아 그래? 어 킬로당 64이니까 내 닭이랑도 이런 거 볼 거 없어 치킨 필요 없어 오빠가 좋아하는 빵이다 지금이 너무 배고파서 이거 피자빵인가 봐 얼마야 이게? 900원? 한 100원인데 지금 하나 먹자 배고프잖아 이런 것도 있어 어 이거 그거다 지금 나 배고프구나 지금 지금 집어먹어 여기 빵천국이야 여보 저기 장발장빵도 있어 이 거대한 빵 하나가 2,000원 이건 뭐야? 진짜 몇 개 샀어? 4개 4, 5, 6, 됐다 6개씩 맥주가 엄청 싸요 1,000원도 안 해 물을 안 사고 맥주를 샀습니다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젤리 보면 몰라? 젤리잖아 언제 넣었어 이거? 와인도 약 2,500원 정도 되는 게 있네요 한번 먹어보자 세일해서 한번 먹어보자 아니 잠깐만 우리 지금 술만 산 거 같은데? 아니야 마음이 너무 풍족해 음료수는 안 사도 되겠지? 맥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맥주랑 빵이랑 야채랑 햄이랑 고기랑 간식이랑 이런 거 샀어요 얼마 나왔어? 1,150 호르나 와 많이 샀다 한 5만원어치 산 거야 5만 5천 6만원? 어 우리 빵 딱 하나만 먹을까? 어 어 하나만 꺼내봐 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쪽으로 부서에 아시아만들이 있어서 마지막 부서에 사야될게요 어 딸기다 어 제가 딸기 먹을래? 어 마다를 안 하네 잠깐만 딸기 너무 예쁘다 오 나 올게 기다려 응 응 바로 여기에요 타이스 아시안 푸드샵 아 아 아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야 오 고추장 짙다 김도 있다 어 이렇게 3개 샀습니다 아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과 된장찌개입니다 예 여기 좀 높이나? 이 정도는 밟은 거지 이제 나갔나 보네 아 어 해보지도 않고 말을 말하라 마트에 요런 채소를 팔아서 한번 사봤어요 쌈채소로 먹기 딱 좋은 거 같아요 간 안다도 돼? 봐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된장이 한 거야 알지? 신기한 걸 샀거든요 이 밥이 이렇게 비닐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한 15분 있다가 꺼내면 된대요 완전 좋다 간편하고 햇반의 외국 버전이라냐? 고기 나눠가지고 돼지고기를 좀 넣었습니다 법이 이렇게 됐어요 된 거야? 완전 신기해 신기하네 밥이랑 된장찌개, 된장, 후근, 와사비, 대추, 삼겹살입니다 뒤에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음식하고 계시는데 부럽지가 않아요 밥 괜찮죠? 밥 괜찮아? 응 그럼 쌈 하나 쌈까? 응 서로 싸주는 거야? 응 안전하고 성공적인 유럽 여행을 위하여 위하여 시작 아 서로 싸주자 아 왔다 왔다 미안해 깜빡했다 오빠 먹어 그냥 깨끗해 깨끗해 아침에 이따 깠어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 나라에 왔어 된장이랑 고추장도 있어 천하무적이라고 지금 저기 뒤에 계신 할머니 분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우크라이나 분신시래요 전쟁은 나빠 맞아요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나빩니다 아 응 응 잘 먹으려고 맛있어 응 응 싶어지네 응 나 쉬었어? 응 그럼 어떡하시나? 소스요 소스? 응 갑자기 또 수견해지고 본인 나라를 두고 여기에 와가지고 진짜 자기 집을 두고 응 돼지고기 진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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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기분 좋게 먹다가 뭔가 슬퍼졌지 뉴스에서만 보던 일들을 실제로 겪게 된 거야 제가 응 파스타랑 그런 걸 요리해서 싸서 가시나 봐 다른 걸로 주방 맛있어 딸기들일까? 나 괜찮아? 난 괜찮지 근데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? 물어봐 물어봐야 돼 좋아 즐거우러 generously 좋아inky Tennessee 좋아 탐 antioxidants 너무 맛있어 염제도 먹을 수 있잖아 왕도시 왕도시 우리한테도 생활을 믿어요 우리의 사랑 응원 사랑 응원 뭘 알아요 아, 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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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식을 이제 많이 여기서 해서 가지고 가시나 보다 이제 그만 먹을까? 응 살거지 끝 슈야가 한 것처럼 얘기하네 마음으로 같이 했어 이제 뭐 할까? 좀 쉬자 밥 먹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거 같아 오늘 너무 피곤하지 도착해가지고 맥주를 한 잔 더 할 거야? 슈야가 여기다 독이라고 이거 여기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지금 8시 한 20분? 8시 반 정도 됐는데 아직도 해가 안 졌어요 삼겹살을 맥주 한잔 먹고 푹 잤네요 여기 한 5시라고 해도 믿겠어? 체코에 와서 처음 느낀 거는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런 낙서가 많다는 거야 어? 어? 전쟁 반대하는 거다 공원이네 야 이런 데가 있겠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우리 자리네 여보 완전 체코에 오면 맥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대한 것만큼 싸고 맛있어요 아직 생맥주는 못 먹어봤지만 또 주문은 난 잘 안 먹자 똥 잖아 내가 바늘을 맡아 예진 나 4시 와 생각보다 되게 어둡네 야경이 예쁘다고 막 그러는 데 그 중간쯤 가면 예쁠 것 같아 어때? 가뭄이 있어? 아니? 근데 저기 프라하산에서 여기 내려다보는 건 진짜 멋있겠다 그렇겠다 주변이 다 이렇게 막 빛으로 물들어서 막 밝을 줄 알았지? 약간 사실 실망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? 응 그래도 예쁘다 난 이 광쟁이 참 예쁜 것 같아 이것도 그치? 되게 낭만적이네 사랑이 딱 드는 도시예요 하지만 우리는 도미토리에 묵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